자연적으로도 되게 풍경도 되게 멋있고 아름답고 올해로 이 날인만 지금 세 번째 오는 것 같아요. 3년째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거나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이 굉장히 잘 해주셔서 그 부분이 저희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이제 트램펄린 놀이하는 거랑 또 겨울에는 그냥 일반 썰매 같이 또 여름에는 물썰매 같이 이렇게 탈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굉장히 즐겁게 시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 저희는 지금 이웃 낙농 농가하고 제휴해서 피자 만들기 치즈 만들기 또 우유병에다 우유 만들어서 담기 요구르트 만들기 마차타기 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. 핀면 집구는 개인 화장실과 개인 샤워실 그리고 개옷 개인 세척장을 갖추고 있고 프리미엄 텐트는 텐트 안에 에어컨과 난방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어느 캠핑장보다 사이트 크기가 크게 돼 있습니다. 캠퍼님들 저희 난리 캠핑장에 놀러오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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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